어제 발생한 부산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이 열렸습니다. 당초에 알려진 가연성 소재,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패널에 들어간 접착제가 불길을 키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KNN 조진우 기자입니다. 시빨건 불기둥이 23층짜리 주차타워를 집어삼켰습니다. 불붙은 외장재는 연심 바닥에 떨어졌고 인근 상가까지 불길은 옮겨붙었습니다. 완전히 불을 끌 때까지 8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뒤로 보이는 골목에서 처음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V자 형태로 건물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주차타워 안에 있던 차량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외장재는 당초 알려졌던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복합 패널인 것으로 합동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얇은 알루미늄 내장과 유리 섬유가 들어간 샌드위치 구조인데 알루미늄을 붙이는 데 쓰인 접착제가 불소식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연성 접착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보니 지금이라도 관련 규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날씨였습니다.